어느 팀도 홍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월드시리즈에서 휴스턴, 에스트로스와 워싱턴 내셔널스는 또 다른 팀이 원전 경기에서 승리한 함흥 달정적인 7차전도. 향하고 있다. 강타자, 랜선이, 앤던의 5타전과 스티론 스트레스버그의 투구에 힘입어 내셔널스는 화요일 밤 대최국 에스트로스를 상대로 치리 승리를 거두어. 결승전을 강행했다. 원정팀이 월드시리즈 첫 6경기에서 바깥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정적인 대회는 수요일 휴스턴의 미닛 메이드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는 오후 7시 8분 현재 시간 오후 8시 8분에 시작된다. 랜선은 내셔널스의 3개의 홈런 중 하나를 쳤으며 또한 첫번째에서 1타점 한루타와 9번째에서 2타점 두루타를 기록했다. 스트레스버그는 8과 3분의 1이닝 동안 3진 7개를 잡아내며 1회에만 2득점을 올린 레스트로스를 완봉하는 등 빛났다. 스트레스버그는 2019년 포스트시즌 6경기에 출전해 5승을 기록했다. 표수는 방송인 폭스에게 이래 자신의 투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자신이 글러브를 잡는 방법을 바로잡기 위해 코치와 함께 일했던 많았다. 그는 그것이 밤새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그것은 밖으로 나가서 탱크를 비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기만 하면 결과를 감수할 수 있어요. 에스트로스 선발투수 저스틴 벌랜더가 5이닝을 던지며 모아다 3실점했다. 그는 6개의 경력올드 시대주 출연들에서 무승으로 남아있었다. 에스트로스 투수 브래드 피콕의 송구가 담로로 질주하던 트리에야 터너를 친 뒤 7회 초 10분간 중단됐다. 터너는 홈플레이트 심판샘 홀브룩에 의해 방해로 호출되었다. 내셔널스는 경기가 지연되는 동안 거부된 것에 대해 항의를 제기했다. 내셔널스는 터너가 배틀 경로안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로를 위한 그의 마지막 단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다. 두루와 세루주자 대신에 나스는 1사 합리에 있었다. 하지만 두 타자하고 맨더는 구원투수 윌 헤리스의 2점 이하우 톰원을 맞았고 내셔널스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저는 사실 연기에 대해 꽤 만족했습니다. 그는 폭스에게 배팅하러 가기 전에 잠시 앉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단지 게임의 일부일 뿐입니다. 에스트로스는 첫 이닝을 알기에 2개의 득점을 매겼다. 선두 타자 조지 스프링어가 두루타를 쳐 폭트로 세루로 갔다. 그는 호세 알투베가 희생 폴라이를 쳤을 때 골을 넣었다. 1사 5, 알렉스 브레그머니 솔로 홈런을 쳐서 점수를 2위로 만들었다. 워싱턴의 애덤 이튼과 호안소토는 5회초 1사 만루에서 연속 홈런을 터뜨려 3위로 아켰다. 내셔널스가 뒤늦게 2점을 내줬지만 휴스턴에서 5사로 승리를 고수한 1차전 이후 특별히 접전을 벌인 경기는 없었다.